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 서울시 강원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공식 파트너인 KT 노스페이스 EF가 후원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 NCCED 비스타가 주관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붐업축제 도심속 봅슬레이 봅슬레이 인 더시티 아 수식어가 굉장히 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다는 의미겠죠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가지만 잠시 후부터는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주 힘찬 응원의 무대가 이어지니까 자리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웰컴 투 평창응원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SBS의 아나운서 배성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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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고춧가루 오우 웰컴 투 평창 이 밤의 순간은 너희가 없어 이 세상 모두가 우초록 기다려왔던 이 밤의 눈에 잘나기 끝날 거야 이 눈을 느낄 수 있어 소중한 너의 사랑을 지쳐쓰어져도 다 싫어서는 힘겨웠던 나랑을 이젠 널 내게 불러 준비된 너의 열차을 바로 이곳에서 너의 꿈은 이뤄질 거야 오우 웰컴 투 평창 세계린의 축제로 너와 나의 사랑이 수시로 우린 모두 하나 가면 그리스도 평창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할 거야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영광의 수업을 To the best 전 세계가 날 지켜보고 있어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거야 이 순간이 주인공은 아니까 모든게 힘에 부쳐 난 눈물 흘린 적도 많았지만 지켜봐 반드시 내가 해낼 거야 We grab the victory 이젠 널 내게 불러 준비된 너의 연주 바로 이곳에서 너의 꿈은 그리스도 평창 이뤄질 거야 그리스도 평창 세계린의 축제로 너와 나의 사랑이 수시로 우리 모두 하나 가면 그리스도 평창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할 거야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영광의 수업 그리스도 평창 세계린의 축제로 너와 나의 사랑이 수시로 우린 모두 하나 가면 그리스도 평창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할 거야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영광의 그 순간을 행복의 그 순간을 행복의 그 순간을 응 50년이 넘도록 자동차만 달렸던 철거 대신 공원이 된 하늘 위의 길. 서울 사람은 그 길을 건넌다. 가족과 친구와 때론 혼자서도 그 하늘 위를 건넌다.